자 오늘은 로켓을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. 출발해 볼까요? 먼저 살모를 접어주세요. 한 번 더 접었다 펴줍니다. 요만큼 접어주세요. 중심선에 맞춰서 반대편으로 접어줄게요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뒤집으면 로켓이 완성됐습니다. 로켓에서 나오는 불도 한번 접어 볼게요. 4분의 1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. 세모를 접고 펼친 다음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을 접어주세요. 자 이렇게 불을 로켓에 붙여줍니다. 창문을 그려줄게요. 짠 이렇게 로켓가 완성되었습니다. 우리 친구들도 쉽고 재미있게 로켓을 한번 접어 보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